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.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낙폭이 컸는데요. 그러면 종목별로 더 자세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애플 보겠습니다.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. 최근 설문조사에서 애플을 소유한 10대가 여전히 많고 또 이들이 앞으로도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파이퍼 샌들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%는 현재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이들은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도 이 아이폰을 구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87%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. 지난번 조사에서 기록한 88%에 이어서 최고치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이폰 13이 발매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이 아이폰 13의 판매량 수치가 여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파이퍼 샌들러는 10대들 사이에서 애플의 이 같은 지배적인 브랜드 위치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다만 애플의 종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. 지난 밤에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영향이 더 컸는데요. 애플 1.85% 빠지면서 1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에너지 회사인 옥시덴탈 페티롤리움 입니다. 간밤 투자은행 스티펠에서 주가가 올해 폭락했고 앞으로는 오를 수 있다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.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. 먼저 새로운 직접 공기포집 사업을 통해서 이 옥시덴탈 페티롤리움이 저탄소 업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스티펠은 평가를 했는데요. 동사의 저탄소 사업이 대부분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. 또 공기포집과 관련한 13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통해서 어려운 고객, 까다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업계를 이끌게 될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스티펠은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.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발표했습니다. 84달러였는데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45%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. 어제 종가는 0.68% 오르면서 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약업체인 일라이릴리인데요. 모건 스탠리가 제약회사 가운데 일라이릴리를 탑픽, 즉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. 일라이릴리의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, 이렇게 총평했고요. 모건 스탠리는 일라이릴리의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매겼습니다. 또 일라이릴리가 향후 2년 동안 5가지 신약을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, 이 중에는 당뇨병 치료제인 티르제파타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제약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신제품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 성장 전망도 제약업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. 종가 5%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. 일라이릴리 305달러 선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트블루입니다. 스피릿의 인수를 제안했는데요. 항공기 수를 늘리고 더 큰 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저가 항공사 스피릿을 인수하겠다고 현재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. 제트블루의 경영진은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향후 성장을 위한 티켓이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더 큰 항공업체들과 자신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인데요. 제트블루 CEO도 이 거래가 연간 7억 달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다만 스피릿은 앞서 다른 저가 항공사인 프론티어 항공과 합병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합병 이야기가 나온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제안을 또 받은 겁니다. 스피릿은 여기에 따라 조건이 더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. 베론스에 따르면 프론티어보다는 제트블루 쪽의 조건이 더 낮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앞서 이 인수 제안이 발표됐던 전일장에는 제트블루가 22% 이상 급등을 했지만 오늘장에는 급락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. 종가 기준 7.95% 떨어지면서 12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. 저는 강민정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비싼 광고 Sydney 감사합니다.